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 호흡도 쉽지 않은 무거운 금속 마스크를 쓰고 촬영의 대부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로맨틱한 데이트 장면에서도 마스크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키스 씨는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일집의 열혈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림 같은 명장면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여진구 김유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진구는 2008년 한 해 동안 일쯤에 가짜, 시계 등 많은 SBS라마를 출연하여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았습니다. 네, 김유정 양은요. 드라마 바람의 허원, 또 일쯤에서 문근영 씨와 함께 또 한유주 씨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면서 극 초반부를 탄탄히 이끌어주었죠. 아유, 오늘 둘 다 아주 예쁘게 입고 나왔네요. 그러게요. 너무 귀엽죠. 자, 그래요. 오빠 먼저 상 받고요. 축하합니다. 김유정 양도 트러플 받고요. 꽃다발 받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던 이용석 감독님, 이상욱 촬영감독님, 그리고 가까이 와서, 네. 스태프 형, 누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기도 열심히 배우는 자세에 성인까지 있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유정 양도요.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어...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될게요. 어... 어...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감독님들 감사하고요. 고생하신 스태프, 삼촌, 이모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사랑해요. 어... 3학년 2번, 애들아 나 상탔어. 고맙습니다. 자, 2008 SBS 연기대상 우정상의 주인공입니다. 도기석 님. 축하드립니다. 네, 도기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도기석 씨 축하드립니다. 환호성이 대단한데요. 우정상의니만큼 정말 뜻깊은 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료들이 뽑았기 때문에 더 값지고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또 후배가 직접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우정상이라는 상은 저와 같이 SBS 공채기술 탈런트들에게는 굉장히 영예롭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상입니다.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SBS 탈런트실에 우리 많은 선배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일지매라는 좋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는데요. 많이 부족한 저에게 좋은 역할을 주신 우리 이용석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일지매 팀이 정말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우리 고생 많으셨던 스텝분들, 또 우리 뭐 작가선생님,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늘 저와 같이 고생하는 우리 KN 식구들, 그리고 늘 아끼고 없는 성원과 격려 보내주시는 서로 아끼는 많은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뉴스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지매의 한효주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